이 시간에는 신명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신명기는 엘레하 드바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드바림, 말씀드립니다. 헬라오 구약 성경인 70인역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듀테로 노미온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의 율법서의 등서본을 기록하여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제목입니다. 이를 따라 우리말 성경도 율법을 되풀이하다는 뜻인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의 되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 내용을 확대하여 출애국 2세대가 그들의 삶에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난한 땅을 목전에 둔 채로 모하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신명기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쪽의 모하평지에 이스라엘의 몸은 약 한 달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난으로 들어갈 출애국 2세대인 이스라엘에게 신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신해산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명들을 해석하여 가르쳤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첫째,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다치지 않으면 만족했습니다. 다른 것은 꿈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인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된 것을 넘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과거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자신들을 건져내어 그의 백성 삼아주신 야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라는 속박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5. 한이사 엘로힘 라보, lak, lo, goi, mikkerab goi. 5. masot, veotot, ube moftim, ube milhama, ube yad khazaka, ube zirwa, netuya, ube morahim gedulim.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통과 억업의 땅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략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년의 광략길을 걸은 후 모세는 광략아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몰기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위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략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였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치셔서 자기 자녀가 되기 하셨으며 그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모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광략에서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광략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략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곳입니다 이런 광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억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순종의 다른 말은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신명기는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 세 가지를 즐겨 사용합니다 듣다 샤마 지키다 샤마르 행하다 아사 순종의 첫 단계는 잘 듣는 것입니다 베샤마타 이스라엘 베샤마타 라솟 아셜 이탑 올레카 바셜 디르븐 메옷 가셜 디벨 아도나이 엘로하이 아우테카 라크 에레스 자밧 헬라브 우디바시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인우 아도나이 에카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한 요하이시니 듣다는 뜻의 단어 슈에마는 신명기에 총 91회 나옵니다 신명기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다음 단계는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레위기 26장에서 말했으나 다시 한번 모세는 신명기 28장과 30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권면합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로 이해됩니다 즉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교육의 목적이며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혜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셋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과 자문을 제외하고 신명기에 사랑하다는 동사 아하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자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일방적이고 주입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규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이 어떻게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이 직접 실천하게 하십니다 교육하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조건 따르게 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셔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게 만드십니다 교육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운 것을 자녀 세대에게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아타 이스라엘 마 아도나이 엘로에카 슈엘 메인마크 이스라엘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요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녀 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하십니다 오직 나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섰던 날에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애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 신명기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 이것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국과 광야 회고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44절로 28장 68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장 44절에서 11장은 10개명 설명을 12장에서 26장은 10개명을 삶에 적용할 것을 27에서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29장에서 34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아 번약 모세의 노래와 축복입니다 29장에서 30장은 모아 번약을 31에서 34장은 모세의 노래와 축복입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교 conc secureưng 姐ed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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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